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교수를 지냈고 젊은 날은 프랑스에서 학위를 하신 허병기 교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거 조작범들이 전산 조작을 할 때는 규칙을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제야 전문가는 조작된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고 이 허병기 교수님은 소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규칙이 존재함을 입증한 것이죠. 참 고마운 분입니다. 2020년도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 2-1대 허병기 명예교수님하고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가 공저 형식으로 책을 냈는데 킹덤 북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도 여러분 여유가 좀 있으시면 800쪽 분량의 좀 두터운 책인데 이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후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권씩 구입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허병기 교수님이 올해 77세인데 이런 두터운 책을 여러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갖고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오늘은 이 책 내용 가운데 허병기 교수님이 선거 부정을 직감하고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정성을 규명하는 그런 과정의 첫 부분에 나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몇몇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 흔적이 남습니다. 숫자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후보별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게 남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허 교수님이 쓰신 글에 4.15 총선 전국 관내 사전투표 증감과 득표율에 따른 선거군수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당일 투표에 대한 득표율에 여기가 여러분들 0부터 여기는 득표율이고 그다음 여기는 그 득표율에 해당하는 선거구수입니다. 전국의 선거구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이 푸른색은 미래통합당 회색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종모양의 분포도 우리가 흔히 정규분포라고 하죠. 그게 겹쳐져 있습니다.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벡기 교수님이 수학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종모양이 되죠. 이게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관내 투표 득표율입니다. 관내 투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이게 미래통합당 1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왼쪽으로. 그다음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관내 투표율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값을 중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밀어넣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쪽으로 밀어넣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다른 모습인 거죠. 여기는 종모양이 봉오리가 하나고 이쪽은 봉오리가 두 개인 이봉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작에 이제 중요한 그런 직관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4.15 총선 당일 투표 낙선자가 사전투표로 당선 경우 이 더불어민주당 보시기 바람 전국에서 당일 투표에서 낙선한 지구가 126석인데 그런데 당일 투표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잘 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많은 득표율이 올라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관내 당선자 수가 72명 그러니까 관 72명 91명 70명 40명 정도가 여러분들 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에 낙선자 낙선한 사람들은 당선자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관내 관외 기타 사전투표입니다. 선거구 투표에서 당선한 후보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26개의 선거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 많은 득표수를 얻어가 당선된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당일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자의 수는 126명이었는데 그러나 이 낙선한 후보자의 50% 이상이 관내 관외 기타 투표에서 당선자가 됐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패배했지만 사전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 126명의 50% 정도가 당일 투표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50% 정도가 사전투표의 표를 더 많이 얻어 가지고 당선된 것이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낙선한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사전투표에 선전해 가지고 당선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의 결과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득표 수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차익값 그래프죠.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만큼 훔쳐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준 거거든요.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든 겁니다. 이게 0값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시죠. 이렇게 초 서울입니다. 서울 종축은 선거구고 이거는 득표율입니다. 차익값입니다. 차익값인데 보시게 되면 차익값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쪽으로 쭉 이동시켜서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왼쪽으로 쭉 밀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 쪽으로 이동된 겁니다.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빼앗겼기 때문에 왼쪽으로 더불당은 플러스 쪽으로 관내 관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거소투표나 제외국민투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서울 지역 총 49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차익값이 통계학이 제시하는 99% 신뢰구간에 속하는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 빼기 당일 차익값은 모두 플러스 영역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모두 마이너스 영역에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함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당한 플러스 쪽에 그리고 미래통합당한 마이너스 쪽에 그러니까 서울 지역 49개 선거구에 대한 차익값의 함수관계입니다. 이렇게 함수관계가 나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100% 조작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이게 완전히 무작위수가 돼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함수관계식과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함수관계식은 동일한 선행함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함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함수관계를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부정선거를 그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기 지역 총 59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차익값이 통계하게 제시하는 99% 신뢰구간에 속하는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다.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통계학이 제시하는 99% 신뢰구간에 들어가는 선거결과가 한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59개 가운데서. 서울 지역 49개 선거구 및 경기 지역 49개 선거구에 대한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같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모두 플러스값, 미래통합당 후보의 경우는 모두 다 마이너스값, 통계학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신뢰구간 99%가 존재하는 통계학적 이론 부분을 크게 벗어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는 원래 획득한 관내 및 관내 득표율의 10% 내외의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조작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경우는 원래 획득한 관내 및 관내 득표율의 10% 내외의 감소시키는 조작이 이뤄졌다고 추정될 수 있다.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수학 분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49개, 경기 59개 지역 가운데 통계학적으로 여러분들 입증할 수 있는 선거구가 한 선거구도 없는 거다. 왜? 사전투표를 조작해놓으니까. 호남권역을 제외한 전국 각 선거구에서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이 통계학에서 제시하는 99% 존재 범위를 모두 벗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통계학에 제시하는 득표수도 훨씬 많은 표를 획득했고 미래통합당은 통계학에 예측한 득표율을 훨씬 적은 표를 획득했다. 차익값이 따른 선거구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13% 구간을 중심으로 좌우로 분포되는 정규분포를, 미래통합당 후보의 경우는 마이너스 12% 구간을 중심으로 좌우로 분포되는 정규분포를 행성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죠. 허병기 교수님이 훨씬 더 정밀하게 분석한 거죠. 이렇게 표를 이동시켜준 겁니다. 누가? 남조선 선관위가 이동시켜준 겁니다. 12.5%만큼 훔쳐가지고 더불당하게 12.5%만을 더해줬기 때문에 총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게 이제 다 밝혀진 거죠. 기가 찬 거죠. 제21대 선거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결과이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조작에 의한 결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학자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통계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하고 조작에 의한 결과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의사분이 댓글 하나 남기셨네요. 저는 비밀지령2를 읽었습니다. 선거구마다 조작 몇 표를 빼고 몇 표를 떼는지 다 나옵니다. 저도 의사로서 통계학은 이제 양자역학, 의학 등 고도의 학문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조갑재와 이병태 이런 자들은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의사선생님이 댓글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비밀지령2 마이너스 무한대 이 허병기 교수님이 정말 77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목소리를 높여가 선거부정의 이름 투쟁한 것을 보고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책을 표현했습니다. 에휴가 되시는 분들은 한 권씩 구입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시작하는 일장에는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가 상당히 한 100페이 정도 그동안 선거를 치르고 그 이후에 치르는 법률적 송사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있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